자, 우리 DNS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DNS 이전의 상황을 좀 살펴볼 거예요 물론 이것은 현재에는 뭐랄까요?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DNS로 대체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DNS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성을 처음부터 경험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몸풀기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유는 DNS와 같이 거대하고 복잡한 그리고 혁신적인 무엇인가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어떤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멀리서만 보면 그냥 천재들이 또는 부자들이 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노력과 희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했을 때 우리도 DNS와 같이 혁신적인 것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요 그럼 지금부터 DNS 이전의 인터넷은 어떻게 동작했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IP에 해당되는 서버에 대한 IP 주소부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컴퓨터에게 우리가 example.com 이라고 하는 주소를 주고 싶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파일을 바꾸면 그거는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example.com으로 여기 접속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이 IP의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example.com 이라는 주소로 들어오면 이 IP로 접속을 모든 컴퓨터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이 컴퓨터의 소유자는 example.com 이라고 하는 주소로 주소로 사람들이 접속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사를 가거나 IP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example.com 이라는 이름은 계속 유지하면서 IP 주소를 바꾸는 이런 유연함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자신의 개성을 이름을 통해서 잘 드러낼 수도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튜투드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었고 이 단체가 전 세계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관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93.184라는 IP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example.com 이라고 하는 주소를 자기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튜투드에 전화를 해서 영업시간에 93.184.216.34는 example.com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튜투드의 주건이 그거를 여기서 관리하는 호스트 파일에 갱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컴퓨터들이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튜투드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컴퓨터에다가 덮어쓰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example.com 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93.184.216.34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호스트 파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튜투드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호스트 파일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IP가 아닌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문제 역시도 끝이 없죠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인터넷이 커짐에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호스트 파일을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튜투드로부터 다운로드 받기 전까지는 추가된 호스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튜투드에서는 수작업을 통해서 호스트 파일을 갱신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호스트 파일에 인터넷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의 주소가 담긴다고 하면 이것은 곧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1983년 인터넷의 신이라고 불리며 인터넷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그리고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튜투드에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의 호스트 네임에 대한 IP 주소를 담당하던 존 포스텔과 또 폴 모카 패트리스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것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가 또 우리가 직접 도메인 네임을 마련해서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성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